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기타 포괄소닉 이거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좀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소닉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기타 포괄소닉하고 단기소닉하고 차이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기타 포괄소닉에서 여기 기타 포괄소닉이라고 하는 것은 OCI라 그래요 OCI 기타 포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어밸류 공정가치 FV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돼 FV OC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약자로 그냥 OCI라고도 해 PL OCI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기타 포괄소닉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뭐냐 일단 단기소닉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단기소닉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보고기말 결산 때 공정가치가 변동해서 발생하는 평가소닉은 단기소닉으로 인식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으로 그런데 얘는 똑같아 기말 결산 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가 변동해서 발생하는 평가소닉을 얘는 단기소닉으로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타 포괄소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소닉과 기타 포괄소닉은 어떤 차이냐 단기소닉은 그거는 실현된 소닉으로 보는 거고 기타 포괄소닉이라고 하는 것은 소닉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미래에 가서 실현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때 뭐 할 때 처분할 때 수익과 비용으로 보겠다 이 소리 알겠어요 그게 기타 포괄소닉입니다 그러면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한 평가소닉은 기타 포괄소닉 자본 항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본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을 해야 해 그리고 다음은 기타 포괄소닉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물류한다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두 가지 두 가지야 하나는 채무 상품에서 사체에서 사업 모형이 매도나 현금 수치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기타 포괄소닉이고 또 하나는 주식의 경우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닐 때 이때는 기타 포괄소닉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서 지정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첫째 사체 사업 모형이 매도 또는 현금 수치의 목적이다 그럼 기타 포괄소닉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의 경우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닌 경우 기타 포괄소닉으로 뭐 할 수 있다? 언제? 최초에 지정할 수 있다 알았어요? 한 번 지정이 되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떨어집니다 자, 다만 한 번 지정 선택을 하면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첫 번째 최초 인식, 취득이죠 취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취득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알았죠?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래원가는 아까 뭐라고 했지? 단기소닉은 비용 처리했지? 그대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원가에 가산하는 거야 됐어요? 지금 기타 포괄소닉하고 단기소닉하고 차이 나는 게 두 가지 차이를 했어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차이가 뭐지? 변동,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소닉으로 보고 얘는 기타 포괄으로 보고 하나 차이가 그거고 두 번째 차이가 이거라고 취득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아까는 비용 처리했지만 지금은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야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이 다른 경우 아까도 해봤죠?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떻게 안 됐어? 주식시장 거래장이 끝나고 나면 장의 거래에서 블록딜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딜 그런 경우에 차액을 뭘로 한다? 단기소닉으로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이거 분개는 어떻게 해줘요? 분개는 차변의 FVOCI, 금융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취득하면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해? 결산 때 평가해야 되지 자, 기말 결산 때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야 항상 뭐로 평가한다고요? 취득공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자, 보세요 100원 주고 샀어요 뭐 그리는 거야, 내금다가 줄줄이 사탕 그리고 있는 거야 100원 주고 샀다가 120원 됐어요 그럼 이거 평가한 거죠? 네? 이익이야 손실이야 얼마? 20원 그러면 장부금액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장부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이 되는 거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야 그럼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겼어? 이 20원은 수익이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수익이 될 거야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니까 기타 포괄 이익이야 뭐라고요? 기타 포괄 이익 됐습니까? 120원짜리가 90원 됐어요 이것도 평가예요 평가한 거죠? 그럼 12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얼마 손실이에요? 30원 이것도 손실은 맞지만 단기의 비용 손실이 아니야 비용으로 보면 안 돼 단기 손익으로 안 한 거야 기타 포괄 손실 알았어요? 지금 당장 손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타 포괄 손실이야? 그럼 장부금액은 얼마야 이제? 장부금액은 얼마로 측정해야 돼? 90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거라 됐죠?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공정가치가 뭐냐면 증가하면 차변에 금융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기타 포괄 이익 평가 이익입니다 그럼 이 평가 이익은 이 평가 이익은 뭐라고 하는 거야? 기타 포괄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본의 플러스 자본 항목의 플러스 하는 거야 알았죠? 수익에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간단 말이야 모아놓는 거야? 모아놓는 걸 누적한다 그래 누적 알았습니까? 이렇게 분개하고 두 번째 공정가치가 뭐냐면 감소하면 차변에 대변에 금융자산이 감소하면서 차변에는 평가 손실 그러죠 이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실 기타 포괄 손실 이 기타 포괄 손실은 자본 항목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야 자본이 쭈는 거야 기타 포괄 손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됐습니까? 그렇게 분개를 한다 됐나요? 이때 기타 포괄 이익과 기타 포괄 손실을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 기타 포괄 손익 이때 기타 포괄 손익은 어느 항목으로 처리를 하느냐? 기타 포괄 손익은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야 자본으로 인식을 한다 그게 다 자본이야 이건 자본의 증가 이건 자본의 감소 알았죠?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되면 처분하게 되면 여기 봐야 돼 처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봐야 돼 한번 처분을 하면 지금 현재 얼마짜리인데 90원짜리인데 이거를 130원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다고? 그럼 130원에 팔면 봐요 130원에 먼저 모르래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면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겨 40원 평가 이익 생기고 130원짜리를 130원에 모해 처분해 그러면 처분 손익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게 다 뭐야? 평가 이익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이 전부 다 뭐야 이게 이게 다 기타 포괄 손익이지 단기순 이익이 아니라고 그럼 얘만 단기순 이익이야 얘만 처분 손익만 단기순 이익이야 처분 손익이 없으니까 단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잠깐 봐 이럴 수 있어요 130원에 팔면서 거래 수수료 5원을 차감했다 처분 시 수수료가 얼마 있다? 5원 그럼 여기 이거 할 때 130원짜리를 13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5원을 여기서 빼버리는 거야 125원에 팔았다 이러는 거야 그럼 5원 차이가 나잖아 네?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얼마야? 5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단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5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때만 처분 시 수수료가 들어갈 때만 단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처분까지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매각 처분 첫째 처분할 때는 처분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팔아야 돼 이게 원칙이야 두 번째 처분할 때는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처분 손익이 발생해 안 해? 안 해 왜? 봐봐 아까 그랬잖아 130원짜리 130원에 파니까 똑같단 말이야 이게 처분 손익이 인식 안 해 다만 이 3번이 중요해 3번은 뭐예요? 처분했을 때 거래원가 들어가잖아 비용 그죠?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더해 주는 거야 그런데 처분했을 때 들어가는 거래원가는 그냥 처분금액에서 빼고 처리하는 거야 회계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분가격에서 빼고 처리한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주식은 보세요 주식은 이게 주식이지 주식은 이거 알사탕 그리는 거야 알았어요? 주식은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 시 뭐가 들어가면 수수료가 들어가면 수수료만 처분 손실이 돼 처분 시 수수료가 100원이야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얼마야? 100원 처분 시 수수료가 없어 그러면 처분 손익은 없어 처분 시 수수료가 만 원이야 그러면 처분 손실은 만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주식은 이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조심할 건 사채란 말이야 사채는 누구는? 사채는 처분 손익이 항상 있어 얘는 무조건 처분 손익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요 합격! 주식에 대한 기타포괄 손익은 처분 손익이 없어 그런데 사채에 대한 기타포괄 손익은 처분 손익이 항상 생겨 알았어요? 됐죠? 항상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처분했을 때 실현시키는 거죠 그때 기타포괄 손익 누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지 처분했을 때 처분 시 기타포괄 손익 누계의 처리 재분류 이거는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누계라는 말이 뭐예요? 누계 누계라는 것은 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 그게 누계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 주식을 팔아버렸으니까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는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를 해요 어디로 대체한다고요? 이익익여금으로 대체하고 사채의 경우에는 당기 손익으로 대체를 해요 처분 손익으로 이게 달라 주식에 대한 기타포괄 손익과 사채에 대한 기타포괄 손익이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우리 기타포괄 손익을 어떻게 애웠어요?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은 어떻게 애웠지? 재재기 기해봐 이렇게 애웠잖아 그러면 재재기 하고 기를 잘라 그럼 요게 기타포괄 손익이고 요게 기타포괄 손익이란 말이야 요거는 주식에 대한 거고 요거는 사채에 대한 거야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기 있는 재재기 있죠? 요 재재기는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면 틀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당기 손익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이익익여금으로 대체 안 하고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이 실현됐을 때 어떤 거는 재분류하고 어떤 건 재분류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의 경우는 재분류 대상이 아니야 재분류하지 않는다 사채의 경우에는 재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 써놨어요? 재분류 안 되고 재분류 되고 요런 게 다 이론으로 나오는 거야 이론이 그래서 어려워 계산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잘 모르면 그냥 그림을 애워서 하면 돼 그런데 이 이론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PPT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를 가급적이면 이론을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많이 잘 읽으면 거기서 포인트가 다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그 프린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할게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어디에 볼 거냐면요 어디에 볼 거냐면 교재 205쪽이에요 205쪽 자, 205쪽의 문제 6번인데요 자, 205쪽의 문제 6번인데 이거 분개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분개는 어려워요 그래서 분개는 지금 안 합니다 분개는 나중에 문제풀이 갈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자, 그때 제가 분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처음에 분개는 잘 안 나오니까 알았죠? 그럼 뭐해? 계산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다가 주식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 줄사탕을 그리면 돼 알사탕이라고 할까? 줄사탕이라고 할까?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줄사탕이 나요? 줄사탕을 그리면 돼 사체가 나오면 사발면을 그리면 되고 알았죠? 문제가 주식으로 나오면 줄사탕을 그리고 사체로 나오면 사발면을 그리면 돼 사발면은 좀 이따 이거 설명할 때 해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6번을 봅니다 다음 연속된 거래를 FVOCI이니까 뭐야 이게 기타포갈 손익이죠? 회계 처리해봐라 그래서 1번 1번 줄사탕 그리는 거예요 2001년 9월 15일 한국은 상장회사인 대한상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배당금은 10%고 100주 1주당 7,000원 어떡할 거야? 100주를 7,000원이니까 그냥 70만 원 그럴 거야 아니면 100주 곱하기 7,000원 해갖고 70만 원 할 거야 그냥 70만 원 그래도 되나? 70만 원을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70만 원에 취득을 했다 알았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거야 그날 이제 그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2001년 12월 31일 한국은 소유 주식이 6,500원으로 평가됐죠 그럼 6,500원이면 65만 원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면서 얼마 됐다? 65만 원이 됐다 이게 뭐 한 거야? 평가 그러면 이게 평가 손실 얼마야? 5만 원 평가 손실 5만 원이에요 이거는 기타포괄 손익이에요 FV 5시 하니까 단계 손익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얼마야? 7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으로 바뀐 거야 항상 장부 금액은 공정가치를 장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4번 3번 2002년 3월 15일 대한상사로부터 배당금 2만 원 현금 받았죠 이거는 공정가치가 아니잖아 배당금 받은 거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붕괴하면 돼 어떻게 배당금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2만 원 이렇게 붕괴하면 끝이야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2002년 6월 말 소유주식 100주를 주당 7200원에 현금을 받고 처분 팔았죠 팔면 어떻게 해야 돼 72만 원이지 7200원이니까 그러면 65만 원짜리를 72만 원에 뭐하고 평가를 먼저 하고 그럼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겨 7만 원 평가 이익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72만 원짜리를 72만 원에 뭐해 처분해 그러면 처분 손익은 얼마 빵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색깔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손익이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뭐야 기타포괄 손익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아듣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문제를 물어본다고 자 단기 손익은 얼마냐 그럼 0원 그러면 돼 자 여기 봐요 그럼 2001년 2001년이면 여기죠 2001년 기타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5만 원 손실 그죠 2002년 기타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평가 이익 7만 원 그럼 2002년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2002년 기타포괄 손익 누계는 얼마인가 물어봐 누계 그럼 누계를 물어보면 항상 어떻게 대답하면 돼 이걸 다 계산하지 말고 누계를 물어보면 처음에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항상 비교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72만 원이죠 처음은 얼마야 그럼 2만 원 늘어났죠 아 그러니까 기타포괄 손익은 누계에건 2만 원 증가한다 증가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다시 누계를 물어보면 어떡한다고요 처음과 비교한다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7번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지 이걸 다 분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자 한국은 A 주식 그랬죠 주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줄사탕 그리면 되는 거지 자 그립니다 2001년 초 천 원에 구입을 했어요 얼마에 그런데 취득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어 20원 이거를 비용 처리할 거냐 아니면 원가에 가산할 거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 원가에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시작을 얼마로 해야 돼 천 20원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야 1020원이야 알았어요 1020원 원가에 포함하는 거야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랬다가 세 번째 줄에 2002년 말 공정가치는 얼마 됐어 900원 평가된 거죠 그럼 평가 손실이 얼마 나왔어요 120원 120원 나왔죠 그 다음 2002년 말에는 900원짜리가 1200원 됐죠 이것도 평가한 거야 그럼 평가 이익이 얼마 나왔어 300원 됐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모두 얼마에 팔았대 1100원에 팔았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1100원에 뭐 해 그렇지 평가를 먼저 해 그러면 손실이 100원 나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팔아 11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 1100원에 처분해 그러면 처분손익은 얼마 빵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가르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한 것보다 이게 훨씬 쉽대요 작년에도 사실 이거랑 똑같이 했거든 그런데 작년에는 오르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했거든 이게 더 헷갈리나 봐 이렇게 하니까 더 쉽다 그러더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죠? A 1번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원이다 맞지? 1020원부터 시작한 거야 2번 2001년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은요 단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합친 거예요 120원이 감소한다 맞죠? 여기 단기순이익은 없으니까 다 기타포괄이니까 120원 감소한다 손실은 감소한다잖아 세 번째 2002년 총포괄이익은 300원 증가한다 맞지? 이게 2001년 여기가 2002년 아니야 300원 증가한다 맞죠? 그다음에 4번 20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금융자산평가이익 가려열고 기타포괄손익 누계 동그라미 미쳐 누계 누계를 물어봤죠? 그럼 누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처음과 비교한다고 그랬지 그럼 어디서부터 비교해야 돼? 2002년 말이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2001년 여기가 2002년이니까 말이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부터 비교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면 돼 얼마야? 180원 맞아 틀려 그래 이것도 맞았잖아 다 맞은 거야 그럼 5번이 틀렸어 왜 틀렸지? 2003년 단기순이익은 100원 감소한다 2003년이면 여기가 3년이거든 이게 단기순이 손실이야? 아니잖아 이건 기타포괄이잖아 단기순이익은 이거지 없다는 거지 틀렸지 그래서 단기순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알았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교재 221쪽 221쪽의 6번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요 자 한국은 2001년 11월 1일 주식회사 대안의 보통주 이거 주식이지? 주식이니까 줄사탕 그리면 되는 거야 자 백주를 60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죠?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어? 만 원 60만 원에 샀는데 만 원 수수료가 들어갔어? 그럼 이 수수료 만 원을 60만 원에 더 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순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죠? 그럼 이 수수료 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60만 원짜리를 취득했다 여기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그리라고요 됐어요? 그랬다가 2001년 말에는 얼마 됐어? 2001년 말에는 60만 원짜리가 공정가치가 5천 원 됐으니까 50만 원 된 거 아니야 50만 원 됐다 그럼 이거 평가한 거야 그럼 평가 손실이 얼마 생겼어? 10만 원 손실 생겼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줄에는 2002년 5월 10일 날 주식 전부를 5,600원에 팔았죠? 팔았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50, 6만 원에 평가하고 팔 거야? 그냥 팔 거야? 이걸 따져봐 얘는 지금 평가하고 팔았잖아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단기손 이길 때는 그냥 파는 거야 그냥 처분하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처분 이익이 얼마 생겨요? 6만 원 이게 다르단 말이야 단기손익하고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 2002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6만 원 증가한다지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되지 이건 2001년이잖아 2002년은 이것만 2002년이잖아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2002년 아니 2001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그럼 얼마야? 10만 원하고 이것도 비용이니까 더해줘야지 그래서 11만 원 그러면 돼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라고요? 11만 원 7번입니다 7번 한국은 2001년 중에 취득하여 20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다음 같다 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2001년 포괄손익계산소에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건 단기손익이지 박스 안에 보니까 FVPL이 있고 FVOCI가 있잖아 그럼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만 있어? PL만 있는 거야 OCI는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해야 돼 FVPL 얼마 주고 샀어? 6만 9천 원 줬어 근데 얼마 됐어? 얼마 늘어났어? 2만 원 증가한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뒤를 넘어가요 9번입니다 9번 9번이 2번에 나온 거예요 9번이 24회 때 출제된 겁니다 읽어볼게요 한국은 2001년 4월 1일에 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취득을 했어 그러면 100주를 주당 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에 취득을 안 하고 수수료가 2만 원 현금 지급됐대 자 그럼 일단 1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비용이 2만 원 생긴 거예요 이 비용을 여기다 더 할 거냐 그냥 비용 할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그냥 비용이지 그냥 100만 원 갖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2001년 8월 1일 주당 천 원의 중간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대 이건 배당금을 받은 거잖아 그게 공정가치하고 전혀 한 게 없잖아 그러면 천 원의 배당금 받았으니까 얼마 배당금 얼마 받았겠어? 백주니까 천 원이 아니지 백주 곱하기 천 원하면 10만 원이지 그럼 10만 원 배당금 받은 거 아니야? 붕괴는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10만 원 이렇게 하고 붕괴 끝나는 거야 그거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 2001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 됐대 105만 원 만오백 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100만 원짜리가 105만 원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평가된 거잖아 그죠? 그럼 평가 이익이 얼마야? 5만 원 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평가 손익은 밑줄 쳐 평가 손익은 평가 손익을 물어봤죠? 평가 손익은 여기 봐야 돼 그러면 이게 평가 손익이야 5만 원이야 이걸 왜 계산하냐 평가 손익을 물었는데 이걸 계산하면 안 되지 이것만 계산해야지 평가 손익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 평가 손익은 그러지 않고 뭘 하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럴 수 있죠? 그럼 얼마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3만 원 그러면 틀려 아니 왜 틀리지? 이거 이익하고 비용이니까 빼면 3만 원 맞는데 그런데 중간에 배당금 수익 있잖아 배당금 수익 10만 원 있잖아 그것도 단기 손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단기 손익은 얼마냐 그랬으면 거의 다 틀렸을 거야 왜? 3만 원이라고 지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 이건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겠다 문제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을 물어보지 않고 평가 손익을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이 답인 거야 알겠어? 5만 원이 답인 거야 알았죠? 단기 그게 다 써요? 단기 손익은 13만 원이다 이렇게 쓰라고요 3만 원이 아니라고요 알았습니까? 자 11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1번 문제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풀어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11번입니다 한국은 2000X 1년 7월 초 대안의 주식 이것도 주식이지 그러면 줄사탕 그리면 되는 거야 천주 액면 X 액면 7천 원 X하고 를 주당 얼마씩에 7,500원에 매입했죠 그리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모르했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리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얘는요 천주를 매입했는데 세 번째 줄에 가봐 뭐라고 돼 있어? 9월 초에 주식 400주를 8,500원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잠깐 봐 이런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복잡해 그러니까 단가로 계산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해 봐요 내가 천주를 샀는데 이거 한 주당 얼마 주고 산 거야? 7,500원 주고 샀다는 거죠 이해 같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물론 이거 곱하면 750만 원에 샀다 그래도 돼 그런데 나중에 그걸 잘라서 계산하려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짠 거예요? 이거를 400주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얼마짜리를? 7,500원짜리를 이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7,5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8,500원에 뭐 했습니까? 처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처분 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1,000원 생겼죠? 1,000원이잖아 7,500원짜리 8,500원이니까 한 주당 1,000원이니까 400주니까 곱하기 400주 그러면 얼마야? 그래요 40만 원이 처분 이익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1,000주에서 400주 팔았으니까 몇 주 남았냐? 600주 남은 거는 가지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면 가지고 있는데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 2001년 말에 공정가치가 또 얼마로 바뀌었어? 8,000원으로 또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손익이 생겼지 그래서 보세요 400주는, 아 600주지 1,000주 중에 600주는 7,500원에 샀는데 이거는 얼마에 됐어? 8,000원에 평가한 거야 평가 처분한 게 아니라 평가 그럼 여기서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겼어? 500원 7,500원, 8,000원 곱하기 몇 주? 600주 그럼 얼마? 30만 원 그래서 이 30만 원은 평가 이익 40만 원은 처분 이익 그럼 평가 이익과 처분 이익은 둘 다 이익이야 둘 다 단기 수익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야? 70 7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12번 문제 12번 자, 한국은 2001년 12월 10일 주식 A를 주식이지? 그러니까 또 줄사탕 그리면 되는 거야 A를 취득했다 취득 이후 주식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가 끈 다음과 같다 취득 시 주식 A를 단기 손익 FVPL 혹은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둘 다 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하고 물어봤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단기 손익부터 FVPL부터 FVPL입니다 자, 박스 보세요 취득원 거 얼마에 취득했어요? 77만 원에 취득을 했죠? 네? 그래갖고 얼마로 평가했어요? 72만 원으로 뭐해서 평가했죠? 그럼 평가했으니까 여기서 평가 손실이 5만 원 생겼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81만 원에 처분했잖아 외갖했잖아 그럼 81만 원에 뭐했다고? 외갖 처분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처분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처분이익이 9만 원 생긴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바로 팔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 봐 1번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01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왜 없냐? 이거 있지 5만 원 손해인데 틀렸죠? 옳은 거 찾는 거야 그 다음 2번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2002년 단기 순이익은 5만 원 증가한다 왜 5만 원이야? 9만 원 증가한다지 그것도 틀렸지? 그럼 이제 세 번째는 FVOCI잖아 그럼 OCI로 그려 이걸로 하지 말고 그려야 돼 FVOCI야 FVOCI는 똑같이 그려면 돼 77만 원에 샀다가 72만 원에 뭐해? 평가를 해 그럼 여기서 평가 손실이 얼마 생겨? 5만 원 이거는 기타포괄 손익이라고 그리고 72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아? 81만 원에 팔았지 근데 81만 원에 뭐해 일단 팔지 마 평가를 해 먼저 얘는 꼭 평가하고 팔아야 돼 그럼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겨? 9만 원 생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팔아 81만 원짜리 얼마에 팔아? 81만 원에 처분해 그럼 처분 손익은 얼마야? 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기 손익과 기타포괄 손익 그림이 이렇게 돼 항상 알았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 봐요 3번은 뭘 물어봤어? 2001년 단기 순이익은 5만 원 감소한다고? 이게 단기 순이익이냐? 기타포괄 순이익이지 그치? 그 다음 4번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2002년 단기 순이익은 없다 2002년은 여기잖아 단기 순이익은 없다 여기도 없고 그게 답이지 그죠? 그 다음 5번은요? 왜 틀렸어? 금융자산의 분류와 관계없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틀렸지 어떻게 동일하냐? 얘는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얘는 없고 다르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아침에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